1. 어쩌냐? 오소방은 잘허고? 언니, 나 걱정이네. 왜? 뭔일이냐? 무신 걱정되는 일이라도? 그려, 그 사람 한 이불 속에 잠서도 아무 소짐이 없어. 볼새 석 달이나 되었는디 내 옆에 안와. 아니, 그것이 뭔 말이요? 아직도 옆에 안오다니 참말이요? 그려면... 그려, 나 아직 결혼한 것 같지도 아니요. 아니, 네가 옆에 가서 얼려보자 그랬어? 자네가 알다시피 나 잠자리도 시원찮여. 결혼 3년이 넘었어도 아직 제대로 잠자리 한 번 치르지 못했네. 그런데 어머니는 손자 보고 싶다고 혀쌌고. 나 어쩌면 좋아? 친구가 좀 도와주소. 시네디 박종식 오늘이 사흘제랴? 본동댁이 콩나물을 건성건성 씻어 건조내며 서정댁 난산 이야기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려, 너무 오래 고상한 것 같이요. 서른 살을 훌뜩 넘긴 나이에 초대를 가졌음께 그렇게 힘들지? 그나저나 요웅에게도 그 나이에 애를 가져 잘된 일이지만 저리 고상을 한 것을 본께 별일은 없어야 할 딘디 넘 일이라도 걱정이네. 안산댁도 풋나물을 씻으며 걱정스러워했다. 금메 말이여, 인자 지쳤는가 소리도 잘 못 지르는 것 같이요. 산동댁은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 머리에 이려다 말고 한 말 거들었다. 큰일 났네? 감사묵고 똥상금 맹키로 쑥 나와 부려야 할 딘디 어쩐디야? 물동이를 내려놓고 두레박질을 하려고 두레박근을 살리며 이야기에 끼어드는 옥천댁의 낯빛은 잠이 들깬 듯 얼굴이 푸석푸석해 보였다. 공동우물에서 마을 안악들이 서정댁 남순의 산통을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일면 흥미로운 이야기 끌이로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시방도 그러고 있단가? 그 집 큰일 났네? 애터지게 기다리다 생겼음께 순산을 혀야 할 딘디 밤잠도 못 잤을 거 아니여? 물동이를 옆구리에 끼고 또 아리는 머리에 인 채 그 끈을 입에 물고 샘에 나오는 남동댁의 말투와 표정은 남달랐다. 여태까지 뭔지 터다가 인자사 나오는 겨? 안산댁이 농을 섞어가며 남동댁에게 말을 건넸대. 그나저나 서정댁이 큰일 났네. 어떻게 흥디야? 우리 집은 저렇게 산통이 오래가면 애기 아버지 중우를 깔고 나앉기 거짓말같이 쑥 나와버리는디. 남동댁은 묻는 말에는 들은 신용도 안하고 엉뚱한 말로 혼자 구시렁 그렸다. 고것이 뭔 말이다요? 아버지 중우를 넣어주면 애기가 쉬 나아본다고? 본동댁이 눈을 지켜뜨고 남동댁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니요 나 혼자 흐는 말이요. 남동댁은 움찔하며 놀란 표정이었다. 그런게 집인은 우민이 아버지 남동 양반 중우를 깔고 애기를 낳았다. 이 말이지? 그 집 삼시랑은 별 시럽기도 하구먼 아이고 남새스러워. 남동댁은 킥킥거리며 빈정대듯 말했다. 바지라도 갖다주려고? 산동댁이 익사를 떨면서 말했다. 아니 그렇다는 말이지. 어떻게 우리 양반 중우를 주어 흠한 말을 다든네. 남동댁은 정색을 하며 당황한 눈빛이 역력한 채 얼른 물동이를 이고 가버렸대. 시방 저 여편네가 무엇이라고 하는겨? 안산댁이 눈을 실력거리며 헛소리한다는 투로 남동댁 뒤에 대고 쏴 붙였다. 그냥 저거집 야그 흥갑소. 산동댁이 대수롭지 않다는 투로 말했다. 공동우물에서는 아낙내들로 웅성거리며 밤새 마을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소문을 만들어내는 진원지가 되었다. 참새대들이 제잘거리듯 시끌벅적하다가 썰물지듯 빠져나가고 잠시 조용해졌다. 어이 어쩐는가? 시방도 그러고 있는가? 그러다 뭔 일 나는 거 아니여? 물지개를 지고 나온 남동양반 체막동이 눈을 비비며 세수하러 나오는 서정댁의 남편 오기남에게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남의 일 같지 않다는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끝냈다. 시방도 그러고 있어. 너무 늦은 출산이라 그르코름 힘든가 비어. 귀남은 며칠간을 아내 옆에서 시달리다 지쳤는지 힘이 없어 보였다. 정 어려우면 병원으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여? 체막동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하는 표정이었다. 그러하니여도 나도 생각하고 있는디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병원으로 가볼까여. 아기 하나 낳는 것이 저렇게 힘드는 줄은 몰랐어. 이 사람아 나이도 많은데다 처음이라 더 걱정되겠네만 너무 걱정 마소. 뭔 일 일 끊는가? 고마워. 귀남은 어색한 분위기였으나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막동은 세수를 하고 출렁출렁 흔들리는 물지개를 지고 돌아가 우물가는 다시 조용해졌다. 하루가 다르게 날씨가 풀려 봄기운이 완연했다. 길가의 작은 제비꽃을 비롯해서 양진역 언덕 개나리는 봄의 전령사였다. 소정택 남수는 시집 온 지 석 달째인데 시댁 어른들이 친정 나들이를 시켜주었다. 시집 올 때 혼수품으로 준비한 것들을 다 가져온다고 했으나 경황 중에 내실에서 쓰는 여인들의 필수품들을 빼놓고 오는 바람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 시부모님이 그런저런 연휴로 3일간의 친정 나들이를 보내준 것이다. 아직 시집살이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터에 잠시나마 친정으로 떠날 수 있다는 해방감은 갇힌 새가 세상을 뛰쳐나오는 기분이었다. 고향마을 섭에 당도한 남수는 눈물이 핑 돌았다. 떠날 때 겨울색에서 봄으로 변한 것 외에는 모두가 그대로인데 수십 년 객지에서 떠돌다 오는 떠돌이처럼 감해가 깊고 새삼스러웠다. 남수는 걸어온 삼십리 길에 다리가 팍팍해 한 발 떼기가 힘들었다. 거기에 시어머니가 손수 해수걸 넣어 빚어준 달떡 한 고리를 머리에 이다가 들다가 신랑이를 하며 걸어온 틀에 몸은 지쳐있었다. 그러나 친정에 온다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은 참고 걸어올 수 있었다. 그녀가 친정집 대문을 밀치고 들었을 때는 해가 뉘엿뉘엿하면서 따사로웠던 봄볕 그림자에 담벽을 기어오르며 제법 쌀쌀한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사랑채 가마솥에 소죽을 끓이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밥을 짓고 있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뜻밖의 남순의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으로 부모가 뛰어나왔다. 아니 니가 어쩐 일이냐 뭔 일 있는 거는 아니지 아버지는 반기면서도 너무 뜻밖의 오는 남순을 보고 놀란 표정이다. 그냥 왔으라우 뭔 일은 뭔 일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참말로 뭔 일 있는 것은 아니지 기별도 없이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게 가슴이 덜컥 내리앉는 것 같다.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다. 아무 일 없음께 걱정하지 말아요. 친정을 오자 남순은 생기가 넘쳤다. 그나저나 어서 방으로 들어가자 밥 다 되었음께 체려갖고 가마 어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다. 남순은 방으로 들어가 떡고리에서 떡 안 접시를 담아 윗목 선반에 올려 먼저 성주신에게 바쳤다. 떡을 담고 있을 때 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왔다. 뭔 떡을 다 해왔냐 그냥 오면 어저간디 너가 시험에 번거로웠겄는디 그려 나도 생각하지 못했는디 시험리가 손수 해숙을 캐다가 만들어주었어. 아이고 이 머리 묵은 떡을 만들어주더니 너가 시험리 참말로 자상하고 예의범절이 반듯하신 양반이구나. 그려 시험리는 참 잘해준기 편하네. 남순은 시어머니 칭찬을 하면서도 그 말 속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러면 어소방은 잘 못하냐 아니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순은 말끝을 흐렸다. 손을 씻고 들어온 아버지께서 어서 앉거라 밥 묵자 하면서 아랫목 밥상머리에 앉았다. 남순은 아버지에게 절을 올리려고 했다. 아버지 절 받으셔야죠? 아니다 그냥 앉거라 해가 저 밤인디 무언 절을 한다냐 하면서 남순을 그냥 앉도록 했다. 어머니도 말려하는 바람에 절을 받으셔야 허는디 하면서 남순은 못 이기는 척하고 앉았다. 그녀는 이남삼녀 중에서 막내딸이었다. 언니들은 이미 결혼을 했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지난 겨울에 결혼을 했던 것이다. 언니 중 바로 손이 언니 이수는 한마을로 결혼을 했다. 그 언니가 남순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저녁 땅거미가 들 무렵 찾아왔다. 아니 어찌 이렇고 소리도 없이 왔냐 그냥 음리랑 언니 보고 싶어 왔지 시음니가 얼마 되지도 않은 새 미느리를 그냥 보내주든 그려 가라고 흥게 왔지 뭐 남순은 옥죄어 살다가 해방된 자유로운 마음에 말소리도 활기가 넘쳤다. 그녀는 부모님이랑 언니랑 오부시 앉아 그동안 시댁에서 있었던 일이며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오랜만에 친정가족들과 기쁨을 만끼겠다. 오늘하고 피곤을 튄 뒤 그만 건너가 쉬어라. 너가고 난 뒤 방도 치우지 않고 두어서 심란할 것이여. 너랑 함께 가서 방도 좀 정리해라. 어머니가 이순에게 눈치를 주었다. 남순은 결혼 전에 거처했던 방으로 언니랑 들어왔다. 그동안 주인 없이 비워두어 냉기가 돌면서 쓸쓸했다. 그녀는 자기가 기가했던 시절의 최취를 느끼며 반가움인지 아쉬움인지 모를 묘한 감정에 울컥해졌다. 혼자 지내던 작은 방이었지만 자신만의 공간이었던 것을 생각하며 새삼 안옥하고 포근함을 느꼈다. 주섬주섬 대충 방을 치우고 그들은 이불 속에 발을 뻗어놓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어쩌냐? 오소방은 잘 하고 언니, 나 걱정이네. 왜? 뭔 일 있냐? 무신 걱정되는 일이라도? 그려. 그 사람 한 이불 속에 잠서도 아무 소짐이 없어. 볼새 석 달이나 되었는디 내 옆에 안 와. 남순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거리낌 없이 언니에게 말해 주었다. 아니, 그것이 뭔 말이요? 아직도 옆에 안 오다니 참말이요? 그러면 그려. 나 아직 결혼한 것 같지도 아니요. 아니, 네가 옆에 가서 얼려보자 그랬어? 그러려고 혀도 귀찮아한 것 같은 게 조심시럽고 그려. 두어 번 옆에 가보다 지금은 그러고 있어. 어떻게 혀야, 흔디야? 막무가내로 염치도 체면도 없이 할 수도 없고 다 좋은디 밤이 괴로워. 남순은 약간 모기맨 하소연이었다. 금메 말이여. 그란디 확인은 히어봤어? 뭣을? 잠살이 덜은 네가 옆에 가서 몸도 멈추고 아양도 뜸손 거시기도 히어봐. 그래도 괜찮여? 성질이라도 내면 어떻게 혀? 그러녀도 한 번인가 몸을 더듬고 아래로 손을 넣는디 깜짝 놀람선 성질을 부리더라고. 그 뒤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렇다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혀?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혀보아. 네 몸을 드러내고 조금 야하게 보이더라도 자극을 줌선 어떻게 하든지. 네가 손을 대보면 달라질 수가 있어. 보통은 여자 가슴만 봐도 남자 욕구가 일어난다는데. 넌 손만 가도 다 일어서는 법이요. 아이 남세스러. 아니 부부간에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야? 한 이불 속에서 무슨 짓은 못하냐? 결혼이어서 젊은 것들이 넌 맹키로 사는 것이 우습지. 그란디 말이랑은 잘 하냐? 그려 딴 때는 아주 다정하게 혀주는데 잠자리만 들면 딴 사람이 대아본단께. 네가 더 적극적으로 혀서 남자 눈을 뜨게 혀야겠다. 더러 여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단다. 분위기를 잘 맞춰서 네가 노력 많이 혀야 썩었어. 밤이 늦었음께 인자 우리 집에 갈란다. 너희 형부는 밤에 한참도 어디 못 가게 헌디 너와 땅께 갔다 오라고 혀소. 내일 모레 간다고? 이수는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남순은 언니를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남편이 영영 재고시를 못할 것 같은 불안감에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야야 아직 자냐 아침 묵어야지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놓고 남순을 깨웠다. 어? 볼새 날 셌어? 나 쬐끄만 더 자고 싶은디. 남순은 뭉그적거리며 일어나려 하지 않았다. 밤새 잠을 못 이루다 새벽역에서야 어렵게 잠이 들었던 것이다. 어서 일어나 아침 먹고 자거라. 오늘 뒷밭에 감자를 놀란께 일찍 밥먹고 밭에 갈란다. 너는 집에 있음선 푹 쉬거라이. 남순은 일이저리 몸을 뒤척이다 일어났다. 예하가 인사분께 얼굴이 안좋아 뵌다. 어디 아픈 데는 없냐? 어머니는 막내딸을 시집보내고 노심 조사 걱정했는데 막상 남순의 야윈 얼굴을 보고 안쓰러운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괜찮여. 암에 봄댐선 입맛이 좀 떨어져 그런가 비어 걱정하지마. 아니 너 중후 언제 벗었냐? 혹시 그거 아니냐? 그것이 뭔 말이다요? 중후 벗는 날이 뭔 소리다요? 남순은 어머니가 하는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채지 못했다. 아니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허는 달복이 말이요. 그거 있으면 중후를 벗어야 허전이요? 그런데 애기가 들었으면 그것이 없음께 마지막 속옷을 언제 벗었는가 가녀면서 애 생기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혹시나 이어서 물어본 거요. 어머니는 임신에 대한 여러 정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그러면서 혹시 임신은 아닌가 하는 기대가 부풀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니요. 그것은 아닌께 아직 뚜껑도 안 열었는디 어떻게 애기가 생긴디야? 아무래도 시집살이 한다고 마음도 쓰이고 일도 더 많이 해야 한께 얼굴이 좋을 택이 있어? 몸은 암시랑 아는께 걱정하지 마요. 아니 뚜껑도 안 열었다는 소리가 무슨 말이요? 그것이 참말이냐? 옷을 방몸이 안 좋은 거 아니요? 어머니는 크게 걱정하는 표정이었다. 내가 알아서 헐팅께 엄리는 마음 쓰지 마요. 남수는 어머니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괜찮다고는 했지만 생각할수록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 없었다. 남수는 사흘을 쉬고 시댁으로 돌아왔다. 친정올 때 해온 떡고리에 팥고물 인절미를 해가지고 왔다. 시댁에 오니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반겼다. 오래지는 않았으나 부엌 이리며 집안일을 맡겼다가 다시 하려고 하니 평생 안 해본 일처럼 힘이 들었던 터라 며느리가 오자 반가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요새가 제일 어려운 땐 뒤 떡은 머트로 혀와 그냥 오면 어째 간 뒤 남수는 시부모에게 큰절로 인사를 올렸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따뜻하게 대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쟤 끈뱉기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에게 안부 전하라고 혀어요. 남수는 인사가 끝나고 자기 방으로 건너왔다. 와야 할 집으로 돌아왔건만 마음은 심란했다. 당장 저녁밥부터 지어야 하고 다른 일도 남순의 손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녁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며 밀린 청소를 했다. 남순이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오는데 남편은 라디오 속에 푹 빠져 있었다. 지 안 보고 싶었어요? 남순은 머뭇거리다 어렵게 말문을 열었대. 어, 장인 장모님 잘 계시지? 그는 사흘이나 떨어져있다 돌아왔어도 무덤덤하게 앉아 동문 서답을 했대. 다 잘 계셔요. 그런데 어머니가 당신 걱정 많이 하셨소. 왜? 내가 어집한 디? 당신이 뭐라고 했소? 귀남은 약간 개면쩍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대. 내가 뭐라고 혀? 아무 말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괜히 장모님이 걱정을 혀? 이 말은 혀어요. 무슨 말? 저 잠살이를 물어보길래 사실대로 야그 혀쟤? 잠살이가 어째 간 디? 우리 결혼한 지 석 달이나 지났는 디 당신이 내 옆에 나 와봤어요? 남순은 투정하던 말했다. 귀남은 그 말에 귀가 죽어 얼굴만 불키고 딴전을 피우며 앉아있었대. 우리 오늘은 어쩌고 좀 혀봐요? 그래도 그는 라디오 속에 빠져있었대. 그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잠자리에 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작정했대. 밤 10시가 채 넘지 않았는데 시부모님 방에 불이 꺼졌대. 남순도 이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볼새 잘나고 그려 아직 10시도 못되었구만. 귀남은 아직 잠자리에 들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피곤한 기 어서 자게요. 그녀는 그의 바지까랑이를 끌어당겼다. 좀 있어 옷이나 벗게 귀남은 하는 수 없이 불을 끄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남순은 귀남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었다. 왜 이리요? 저만큼 떨어져. 어서 사삼손 귀남은 그녀를 밀쳐내고 몸을 옆으로 돌아놓았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렇게 혀도 암실항 아니요? 느낌도 없고 남순은 몸이 달아올랐다. 왜 이러는 거요? 누구한테 뭔 소리 듣고 왔어? 그는 귀찮아하며 한사꼬 떨어지려고 몸을 비틀었대. 예 뭔 소리 들었어요. 남자가 여자를 옆에 뉘어놓고 석 달이나 그냥 있었냐고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구요. 당신 정말 내가 여자로 보여? 그녀는 볼멘 소리로 따졌다. 귀남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인자 나 가만히 안 있을 있어야 여요. 그녀는 명령하듯 했다. 귀남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날 밤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껴안고 살비빔을 했다. 마침내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솟구치면서 거시기도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거사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다. 문도 열어보지 못하고 힘이 빠지면서 그녀의 달아오른 몸을 식혀주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대. 참으로 비참했다. 이것이 운명인가 팔자인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대. 귀남은 죄책감에 긴 한숨을 내쉬었대. 그녀는 실망이 컸지만 남편을 먼저 이해해 주어야 할 것 같았대. 자신의 불만보다 남편의 좌절하는 모습이 안쓰러워 그냥 있을 수가 없었대. 여보 너무 상심하지 말아요. 나 참을 수 있어. 당신 몸이 조금 더 좋아지면 괜찮을 거요. 우리 함께 노력하면서 마음만 변하지 말고 서로 이해 흠서 살게요. 그녀는 그의 등을 다독이며 달래주었다. 그는 아내가 자기를 이해하고 달래주는 것을 고마워 하면서도 그럴수록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는 것조차 민망했다. 그래서 더욱 그녀를 헌신적으로 뜨받들고 사랑했다. 그것만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다. 시어머니는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자 속이 탔대. 속사정이나 알아볼 요랑으로 며느리를 불러안치고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대. 아야 아가 너희들 아무 소식 없냐? 그녀는 할 말이 없었대. 너희들 잠자리는 어떠냐? 속으로 걱정된다.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주저없이 물었대. 남순은 얼굴이 확 달아오르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니 내 답답이어서 그런다. 무엇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손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것인께 숨김없이 말 좀 혀봐라. 뭔 말을 혀요? 아니 너희들 잠자리 말이다. 젊뜨나 젊은 것들이 한방 쓴 지가 3년이 넘었는디 아직도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다. 여자는 넘어집에 와서 손을 잇는 것이 지 먼저 흘릴 인디 너희들 걱정도 안 되냐? 지가 어떻게 헌다요? 안 생기는 디? 그녀는 속마음을 남김없이 틀어놓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리 같은 여자라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솔직히 말한 뒤 나도 처음 시지 와서 걱정 많이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것이 너희 시합시가 옆에 와볼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듯 내가 나섰다. 시어머니는 아무 부끄러운 생각없이 틀어놓았다. 그녀는 뭐라고 대답할 수는 없었지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시어머니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어쩌다 겨우겨우 잠자리는 이었지만 아쉽고 무엇인가 양이 안 산 것 같아 허전이었다. 더욱 마음을 조이게 한 것은 생길 것이 안 생긴 게 얼마나 속이 탔는지 모른다. 시부모들은 어디서 금방 맨들어온 그 맹키로 재촉을 혀쌌고 무엇이 되든 안하고 혹시나 혀서 너한테 물어본 것인께 부끄러 말고 야구 좀 혀 보거라. 나도 5년이 다 되었어야 어떻게 되었는지 기아가 생겨 얼마나 좋을 것이냐. 온 세상을 다 얻어도 그만은 못할 것이여. 그때부터는 분해 넘치도록 귀여워 해주니 오히려 몸둘바를 몰랐다. 그래서 이런 것도 내림이란 말이 있는디 혹시 걔도 지아부지 맹키로 그런가 해서 물어본 것이다. 시어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며 하나 더 낳으려고 끝도 해보고 절에 가서 공을 들여봐도 효움이 없어 겨우 하나 낳고 말았다며 아쉬워했던 심정을 틀어놓았다. 그리고 그 한을 며느리에게서 풀어보려고 기대했는데 며느리도 쉽사리 임신이 되지 않으니 애가 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시어머니가 간절히 알고 싶어 하는데 말을 돌리기만 할 수 없어 그간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머니 저도 그동안 그이가 어쩌다 한 번씩 오는디 배고픈 사람 양도 차기 전에 숟가락 뺏어버린 것 같이 서운하고 허전 했어라. 어쩌면 어머니 하고 똑같네요. 저도 여잔데 어찌 모르겄어요. 어머님 어쩌면 좋대요. 남순은 속에 품고 있던 생각을 어느 정도 틀어놓고 나니 조금은 훈련하기도 했다. 아 그랬구나. 나는 그 정도 모르고 애만 태움선 기다렸구나. 그러면 어쩌야 좋다냐? 인력으로는 어떻게 해도 못 듣게 말이 안 나온다. 남순의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는 그녀를 위로하며 안사러워 했다. 그러고 나서 몸에 좋다는 온갖 비방과 보약으로 아들을 몸보신 한다고 했으나 별 혐의 없었다. 남순은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주었다. 귀남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심한 절망감에 빠졌다. 그의 아버지도 사기와 같았다는 말에 정말로 도저히 치유될 수 없겠다 싶은 생각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또한 부모님이 그렇게 절박한 심정으로 손자를 기다리고 있으리라 생각하시도 못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다.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렇게 고민고민 하다가 머리를 번뜩 스치고 지나가는 한 생각이 떠올랐다. 자기로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으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각으로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설령 부모님은 모르게 한다지만 아내를 모르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뤄져 귀남은 다시 절망감에 빠졌다.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더욱 괴롭혔다. 귀남은 삶의 의욕까지 잃어가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기 시작했다. 이 세상을 살아갈 아무 가치를 찾지 못했다. 귀남이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을 눈치챈 남순은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감싸주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고 정신을 못 치리면 나는 어쩌라고 그려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 말고 서로 위로 흠슨 살아가면 되하여 자식보다는 우리가 더 중한게 다른 생각 말자고요. 나는 당신 의지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면 되하여 나만 쳐다봄선 살아요. 그럴 수 있지요? 그녀는 애절하게 그를 달래고 위로했다. 그러나 그러나 아내의 위로는 오히려 그를 열등감에 빠져들게 하여 실망감이 점점 더 커가고 있었다. 서로 위로나 하고 괴로움을 참아내는 것은 현실 도피의 한 수단일 뿐 언젠가는 꼴맞아 터질 종기라고 생각되었다. 위봉책으로 하루하루를 넘기고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다.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과감하게 저지르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았다. 귀남은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각해 보았으나 자신을 목숨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부모님이 아직 건재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생각하면 무책임한 행동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꽃시절이 지나고 연두빛 녹음으로 갈아입은 5월의 사녀는 젊음의 가슴을 부풀게 하며 심장이 약동하는 계절이었다. 그 좋은 계절에 젊음을 노래하고 희망을 부풀려야 하는 기남 내외 가슴은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있는 것 같았다. 이렇게 빈 가슴을 채워줄 묘한은 없을까 그는 친구 막동이 생각이 났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흉금을 열어놓고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가장 절신한 친구로 그만한 친구가 없었다.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내 것 내 것 없이 살아온 터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고민하고 자기 일처럼 생각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온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동갑이면서도 막동은 형이고 귀남은 동생 노릇하며 살아왔다. 막동은 결혼 3년이 조금 지났는데 꿀방망이 같은 아들만 둘을 두었다. 귀남은 그것이 무척 부러웠다. 귀남은 그 고민을 막동에게 틀어놓고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시네리를 부탁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 아무리 절진한 사이라도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막동이 순순히 응할 것인지도 문제지만 아내에게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또 설령 두 사람이 서로 응해서 일이 성사된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일어날 일을 상상해보면 쉽게 용납되는 일이 아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지나친 것 같았다. 그러나 막동의 도움 말고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런 결론을 얻기까지는 몇 날 몇 밤을 고민을 했는지 모른다. 여름으로 들어가는 계절의 하늘은 가을 하늘보다 더 높고 푸르렀다. 열록 불숲은 사람 마음을 왠지 모르게 들뜨게 했다. 날씨 또한 춥지도 덥지도 않아 여기 저기서 민속행사가 거행되고 있었다. 음력 4월 초파일을 전후해 남원에서 춘향제가 열리는데 그는 춘향제 구경을 기화로 막동과 동행하여 그동안 고민해 오던 생각을 해결해 보려고 마음먹었다. 먼저 막동에게 춘향제 구경 갈 것을 청했더니 막동이 쾌히 함께 하겠노라고 했다. 그의 약속을 받아내고는 아내에게 제안을 했다. 여보 남원 춘향제가 참 재미있다네 우리 거그 구경 갈까? 아니 지금 농사철인데 놀려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이랑은 어쩌고? 남수는 속으로는 좋으면서도 시부모 생각부터 했다. 농사철이라고는 하지만 아주 눈코 뜰새 없이 바쁘지는 안함께 괜찮여. 그리고 식구모 다 함께 가면 좋지만 비용도 그렇고 집을 비워두고 갈 수는 없자녀. 엄리랑은 나중에 마련해 주려고 함께 생각하지 않아도 돼야. 우리 만난지가 3년이 넘었는디 어디 한번 놀러 가봤는가? 이참에 한번 가자. 저야 좋지요? 남수는 무척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귀남은 함께 좋아하는 듯 했으나 가슴 한복판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남자가 남자답지 못해서 이렇게까지 꾸며야 하는 것이 너무나 서글펐다. 이슬 먹음은 아침을 사냐는 수채화보다 맑고 싱그러웠다. 먼동이 터우면서 깨꼬리 뻐꾸기 온갖 새들이 사랑 노래를 허드러지게 부르는 아침이었다. 귀남과 남수는 처음 함께하는 여행이어서 더욱 가슴 설레는 날이었다. 그들이 나무냉 버스를 타는데 막둥은 이미 나와서 차를 타고 있었다. 어디 가는디 이 차를 탔소? 귀남은 능청스럽게 의아한 듯 인사를 했다. 막둥은 약간 어리둥절 하다가 어 자네는 웬일이요? 내 외관에 춘향제 구경 가는가? 나도 꺼워 가는디 하면서 귀남은 막둥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의 말에 보조를 맞추었다. 춘향제 구경 가셔요? 그런데 왜 혼자 가셔요? 남동댁이랑 함께 가시제. 남순은 깜짝 반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했다. 즐거운 여행 되셔요. 그러고 자네는 내상을 모시고 가는디 나는 외톨이라 조금 쓸쓸하겄네. 막둥은 귀남의 의도를 모르고 아내를 데리고 왔더라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쉬워 하는 표정이었다. 남순은 자기 내외만 가는 것보다 조금은 어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런 내색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나저나 기왕 만나 쓴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남순은 속마음과는 다르게 반가워하는 의감으로 말했다. 버스는 버스는 11시가 조금 넘어 남원 시의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다. 전국에서 춘향제 구경을 온 사람들로 터미널 에서부터 북적됐다. 특히 남원 역에서 광안루까지 이르는 길은 사또 행차며 가상 행렬 어장대와 악대 행렬 등 많은 행렬을 손뼉을 치며 구경하는 관중들로 더욱 붐볐다. 그들은 광안루로 갔다. 광안루 경례 역시 많은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여기저기 무대에서는 판소리 경연 순양이 뽑기 미인 대회 그네뛰기 등 민속놀이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은 이곳저곳을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것도 잊고 있었다. 귀남이 무심결에 시계를 보더니 볼 벌써 시간이 이렇고 됐네. 열두시 반이 넘었어. 우리 점심이나 묵고 허세 하면서 점심 먹을 것을 청했다. 볼 새 그렇게 됐는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묵을 것은 묵고 해야지. 막동이 기다렸다는 듯 시계를 들여다보며 맞장구를 쳤다. 뭐 묵을까? 당신 묵고 산 거 있어? 전 몰라요. 그냥 따라갈게요. 친구는 뭐 좋아해? 아무거나 좋은디 제수시 좋아한 거 묵세 저거 요천수 둔치에 가면 난장 가게들이 많을 거요. 거거 가서 돌아보는 것이 어때요? 막동이 광알로 남쪽 문으로 나가며 말했다. 그려 고것이 좋겠는디 하면서 귀남도 남순 손을 잡고 막동의 뒤를 따랐다. 요천수 둔치에는 하얀 천막 가게들이 줄지어 양쪽으로 늘어서서 손님 오기를 바라고 있었다. 음식점뿐 아니라 토산품이며 공산품 해산물은 물론 화장품 같은 시장에 나왔던 물산들이 모두 진열되어 있었다. 그들은 난장가게를 구경하며 먹을만한 음식점을 찾았다. 중앙통로는 사람들로 붐벼 밀고 밀리며 오고 갔다. 남원 추어탕 원조라고 간판을 내글린 가게 앞에 유독 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도 추어탕을 먹을 요량으로 기다리는 줄 끝에 섰다. 종업원인지 자원봉사자인지 여러 사람이 분주하게 손님을 치르기 때문에 음식은 생각보다 빨리 나왔다. 시장하기도 했지만 역시 남원 추어탕은 별미였다. 그들은 추어탕을 맛있게 먹고 다시 광알로 경내로 들어가 춘향이 뽑기 미인대회를 구경했다. 연어 미인대회와 달리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아리따운 아가씨들이 전통미를 한껏 뽐내는 광경에 모두들 어리빠져 있었다. 젊은 아가씨들이 말솜씨도 달변이어서 관중들을 탐복시켰다. 미인대회를 구경하다가 국악 경연장으로 갔다. 전국에서 모인 내로라 하는 명창들의 열띤 경연이기도 하지만 본래 남원이 국악의 고상이라는 말에 글맞게 수준 높은 청중들의 추임새와 호응으로 출연자들은 더욱 신명나게 열창을 했다. 어느덧 교룡산에 해가 글치면서 설핏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광안루를 빠져나와 남원역 근처로 옮겨 숙소를 찾았다. 남원역에서 전주 방면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순양여관 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앞장선 귀남이 여관으로 들어갔다. 숙박까지 생각하지 못한 남수는 자고 가려고요? 하고 묻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모처럼 나왔음께 내일까지 구경 기어야지? 내일이 순양제 절정이여.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어. 그러면서 귀남이 앞서 방을 잡아버리고 프런트로 들어갔는데 중년여인이 프런트 안내창을 빡검에 열고 얼굴을 내밀었대. 방 있어요? 몇 분 있어요? 세 사람인데 방을 두 개 쓰려고 허는디요? 요새 행사기간이라 방이 없어요. 일행으로 두 개를 쓰려면 바로 옆 방을 써야 흘틴디 나란히 붙어있는 방은 없어요. 그러면 떨어져있는 방이라도 있어요? 1층 하고 3층 하고 있는디 그런 방은 어때요? 예 그것으로 쓸 거요. 귀남은 속으로 한숨을 놓았다. 방이 없으면 큰 낭패 일터인데 그나마 다행이었다. 일찍 오셔서 그것이라도 있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방을 거저나 주는 듯 한껏 생색을 냈다. 방 좀 봅시다. 1층 112호 허구 3층에 308호가 있는디 112호는 작은 온돌방이고요. 308호는 침대방이에요. 112호에서 한분이 주무시면 될 거요. 부부간이면 두분이 한방 쓸 거 아니겠어요? 잘 잘 된 거 같네요. 하면서 주인 아주머니는 방을 안내해 주었다. 그들은 각각 방을 확인한 후 짐을 내려놓고 저녁을 먹으러 여관을 나왔다.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디 제수씨는 뭐 먹고 싶어요? 낮에 탕을 먹었음께 저녁에는 한식으로 흐면 어쩌란가 싶은디 저도 남동양반이 말씀한 한식으로 흐는 것이 괜찮을 거 같네요. 그려 그러면 한식으로 흐게 하면서 귀남은 남원 세무소 골목으로 들어가며 한식집을 찾았다. 세무소 조금 지난 건너편에 한식집이 있었다. 그곳으로 들어가 한식으로 소주 한 병을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그들은 저녁을 마치고 식당을 나와 여관 쪽으로 걸어가다가 당신은 먼저 방에 가서 씻고 있어 우리는 모처럼 나왔음께 입주 한잔 더 하고 들어갈 것인께 하면서 귀남은 막동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술 한잔 한다는 핑계로 남순을 먼저 방으로 보내려고 했다. 아니 제수씨도 놀다 들어가게 함께 갑시다. 귀남의 속내를 모르는 막동은 남순도 함께 가자고 했다. 저 사람은 술 못 마셔. 술은 못 마셔도 당신도 놀다 들어갈 거요? 귀남은 아내가 따라오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 말인사를 했다. 저는 술 못 마신께 두 분이 놀다 오셔요. 너무 늦지는 말아요. 그녀는 손사래로 사양하며 여관으로 들어갔다. 귀남은 아내가 보이지 않는 옆 상해로 들어갔다. 뭐 살 거 있어? 입주 한잔 허잠손? 막동은 상해로 들어가는 귀남의 뒤를 따라 들어가며 물었다. 금방 밥 먹고 술 마시 겠어? 맥주 한 병 사가지고 자네 방에서 약을 좀 하게. 무신 약을 희혀 중요한 일인가? 중요하다면 중요하지만 오랜만에 우리끼리 만났음께 그동안 못다한 약은 좀 흘라고. 그려 그러고 본께 우리들이 다승이 약을 나눈 적이 까마득 허구먼. 그들은 맥주를 사들고 천천히 여관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에 들어간 막동은 눈치 볼 끝없이 옷을 활활 벗고는 샤워실로 들어갔다. 오늘 돌아다님서 땀을 흘렸더니 몸이 끄끗하고 피곤한게 먼저 샤워 좀 할게. 그려 나는 이따가 우리방에 가서 흘란게 어서 허구 나와. 막동이 샤워실로 들어가자 귀남은 TV를 켰다. 지방 뉴스로 준양제 소식을 상세히 전하고 있었다. 귀남이 TV를 보는 동안 막동이 샤워를 마치고 팬티바람으로 나왔다. 순간 막동의 아랫도리에 귀남의 눈길이 멈추었다. 팬티 선한 맨몸으로 서로 살비비며 지내왔지만 울금불금불금한 막동의 근육이 새삼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귀남은 부러움에 찬 눈을 막동에게서 떼지 못했다. 자네는 원래 몸이 좋지만 더 좋아진 것 같은디 뭘 첨본 사람 맹키 그려 내가 애초에 몸이 괜찮이었지 실상은 결혼한 뒤로 좀 좋아진 것 같기도 하지만 막동은 근육에 힘을 주며 은근히 몸매를 사랑했다. 그려 사내 몸이 알아주지 잠자리도 잘 하세 안식구가 좋아 하겠다. 귀남은 조금 진한 말로 들어갔다. 에이 이 사람 뭔 그런 소리를 다혀 막동은 좀 개면석은 표정을 지었다. 요새는 농사일로 몸이 고될 텐디 그래도 괜찮여? 상관없어. 그나저나 앙거 시원하게 맥주 한잔 흑에 귀남은 거품이 넘칠까봐 조심스럽게 송이컵에 맥주를 따랐다. 그냥 어서 주워 맥주는 거품 마신께 막동은 목이 컬컬한 참이라 잔을 받아 단숨에 쭉 마시고 손으로 입가의 거품을 닦았다. 어이 친구 나 친구한테 긴이 부탁할 말이 있는디 귀남은 술 마실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뭔 말인디 갑자기 그렇게 심각해? 막동은 귀남의 심각한 표정을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귀남은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대체 뭔 일인디? 내가 들어줄 수 있는 일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믄 뭔 일인들 못 하겠는가? 걱정 말고 말여봐. 그렇게 말해준 게 고맙네. 그래도 귀남은 선뜻 말문이 열리지 않았다. 아이 답답혀 얼마나 큰 일인디 요렇게 꾸물 그려? 어이 친구 친구가 알다시피 나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 잔여? 그려 그것은 내가 알지. 그런데 몸이 약해서 어쩠다는 거요? 집안에 무신 힘쓸 일 있는가? 아니 꼭 힘으로만 흔는 일이 아니요. 자네가 알다시피 나 잠자리도 시원 자녀. 결혼 3년이 넘었어도 아직 제대로 잠자리 한번 치르지 못했네. 그런데 어머니는 손자 보고 싶다고 혀쌌고 나 어쩌면 좋아? 친구가 좀 도와주소. 어이 소침해진 귀남은 머리를 떨구고 애절하게 말했다. 자네가 몸 약한 줄은 알지만 그것까지 그런가? 친구 입장 알만 흔해. 하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 아니여? 보약이라도 먹어보고 그러지 그랬어. 돈이 없어? 내가 보약한 재 지어줄까? 고마운 마린에만 이것저것 다 해봤어. 그러나 한번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는 갑이요. 그래서 마린께 아 이 사람아 다른 것은 몰라도 그런 것을 어떻게 도와준단가? 도와줄 것이 따로 있지? 그러면서도 막동안 야랗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오늘 이어가 함께 오자고 한 것은 오랜 생각 끝에 마음 정한 것이었어. 먼저 이런 귀띔이라도 했어야 하는디 미리 말하면 안올깨비 인자사 마르는 것이여 미안하네. 그러나 오직 켰으면 이런 짓을 생각했겠는가? 내가 흐란 대로 헤어주어. 갈수록 귀남은 농담이 아닌 진담으로 진진하게 부탁했다. 막동으로 수도 웃어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너무 어초근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었다. 애기 이 사람아 어떻게 눈 보너니 뜨고 그런 짓을 한단가?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천벌받을 일이지 행여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여 막동은 펄쩍 뛰었다. 아니여 친구야 내 사정 좀 들어줘 어느 미친놈이 자기 마누라 남에게 내주고 싶겠는가? 그런데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고 부모님은 성화를 대고 내가 어떻게 혀야 하겠는가? 자네는 둘도 없는 친구 아닌가?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서 그런지 자네가 지일로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생각한 것인께 그냥 농담으로 넘기지 말고 내 말대로 헤어져. 비남의 말은 너무도 진지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어린 말이었다. 아니 자네도 없는 방을 내가 불쑥 들어가면 자네 안식구가 어떻게 허겄어? 놀라지 않겄는가? 만약에 소동이라도 일어나면 큰일 아니여? 난 못할 것 같네. 내가 생각해 놓은 것이 있음께 나 허란 대로만 혀. 어떻게 허란 말이여? 이따가 11시 좀 되면 우리 방 앞으로 와서 조용히 신호를 혀. 지나가다 나는 소리맹키로 우리 방문을 툭 하고 한 번만 소리를 내면 내가 변속하는 척 하고 나갈게. 그때 자네는 들어오면 돼야. 친구가 그렇게 절박한 줄은 몰랐네. 정 자네가 원한다면 한 번 혀. 해볼까? 막둥은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생각은 물론 벗어든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것만 같았다. 나 올라갈게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그 다음은 친구가 알아서 혀. 하면서 귀남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막 잔을 단숨에 비우고 일어섰다. 남순은 티브의 연속극에 빠져있었다. 먼 야거가 그렇게 길어 여태 술집에 있었어요? 어 맥주 몇 병 사가지고 친구방에서 마시며 야거 혀소. 여거 왔으면 나도 좀 불러주지 그랬어요. 나도 맥주 한 잔은 허는디. 어 그랬구나 미차 생각 못했네. 한 병 사올까? 아니요 나 술 못한 줄 알잖아요. 그냥 한번 혀 본 소리요. 미안 혀. 친구랑 중요한 이야기 하느라고 생각 못 했소. 귀남은 자신이 미웠다. 아내의 부족함을 남편으로서 채워주지 못하는 것도 그랬고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을 자청해서 저질러 놓고 태연하게 아내 앞에 앉아있는 자신이 너무도 무능하고 왜소하게 느꼈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못할 일을 한 것 같았다. 그러나 그동안 얼마나 괴로워하고 고심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 마당에 한 번 작심한 것을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몇 번을 다짐했다. 여보 오늘 밤 좀 이상한 일이 있어도 달리 생각하지 마. 뭔 일인데 그려 왜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해요. 남수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그동안 잠자리 말고는 잘해주는 것에 믿고 살아왔는데 멀리 떠나는 사람처럼 여운을 남기는 것 같아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수는 모처럼 여행까지 와서 그동안 못한 달콤한 시간을 갖고자 했는데 귀남이 무엇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허둥대며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다.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게 신경 쓰지마 나 혼자 협원 소리여 우리 사자 그녀는 소등을 하고 침대로 들어와 귀남 에게 팔베개를 베었다. 귀남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참아내야 한다고 생각하며 아내의 머릿결을 빗질하듯 쓰다듬었다. 남수는 귀남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문을 툭 치는 소리가 들렸다. 왔구나 절대 다른 생각 하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귀남은 팔베개를 살며시 빼고 감쪽같이 침대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대. 복도에는 막동이 서있었대.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위치만 바꿔섰대. 귀남은 막동의 등을 살짝 때리며 격려하듯 떠밀었대. 막동은 갑자기 캄캄한 방으로 들어오자 어디가 어딘지 분간할 수가 없었대. 그는 가만히 서서 시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대. 당신 어디 갔어? 하면서 남순의 더듬거리는 동작이 막동의 눈에 어렴풋이 윤곽으로 잡혔다. 막동은 목안 소리로 응 하면서 옷을 벗고 속옷 바람으로 남순이 누워있는 이불을 들치고 들어갔다. 그녀는 잠결에 막동을 껴안으며 막동의 팔베개를 뱉다. 귀남은 승강기도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서 내려왔다. 눈을 뜨고 걸어도 그들의 환영이 어른거리며 계단이 헛보여 걸을 수가 없었다. 2층에서 승강기를 타고 내려왔다. 1층 막동의 방으로 들어가 소등을 하고 잠을 정했지만 잠이 올 리 없었다. 벌떡 일어나 그들이 있는 방으로 뛰어올라가고 싶은 충동에 문을 열고 나서다가 다시 들어왔다. 막동은 안기는 남순을 깊게 포옹했다. 그리고는 왼손은 살며시 그녀의 전무듬을 더듬기 시작했다. 그녀는 잠결에 그대로 몸을 맡겼다. 하지만 더듬는 감속이 예사롭지 않았다. 아주 다른 힘이 느껴졌다. 손마디가 굵고 조금 거칠었다. 하지만 이질감보다 왠지 모를 짜릿한 기분이 들면서 몸이 부르르 떨렸다. 가슴에서 아래로 향하는 그 손은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분명 다른 손길 이었다. 느낌이 다르지만 그녀는 차마 다른 사람이라고 까지 의심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달아오르는 몸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몸을 더듬어 배아래로 그녀의 손이 내려갔다. 팬티 속에 잡히는 것은 처음 느끼는 굵은 연장자루였다. 깜짝 놀란 그녀는 번개치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거 이거 뭐야 당신 누구여 하고 큰소리를 지를 뻔했다. 그때 막동은 강하게 끌어안으며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요. 나요 나 우민이 아빠 이렇게 되순게 이대로 있어야 해요. 막동은 타이라며 달랬다. 아니 남동 양반이 왜 여기 왔어요? 그이는 어디 가고? 큰일 나겠네. 어서 가요 소리 지를 거요. 남수는 놀란 가슴을 진정할 수 없었다. 서정댁 내 말 좀 들어봐요. 친구도 알고 있는 일이요. 이렇게 된 것을 우리 셋만 알기로 하고 헌일인 게 너무 놀라지 말아요. 나도 처음에는 친구 말 듣고 못 들 일이라고 펄펄 뛰었는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부탁해서 왔어요. 그런 게 놀라지 말고 오늘 밤은 이렇게 해야 돼요. 남수는 막동의 말을 듣고 감성이 조금 가라앉기는 했지만 그래도 큰 죄를 지는 것만 같아 일어나 탁자 앞으로 나가 앉았다. 불을 밝히자 난 전생 처음 보는 울룩불룩 꼬여있는 근육과 힘이 넘치는 남자의 몸매에 남순의 눈이 확 끌려들었다. 막동은 보란듯이 밝은 불빛에 오히려 큰 대자루 팔다리를 벌리고 누워 있었다. 힘이 넘치는 그의 몸매를 본 그녀는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덥석 달려들어 껴악기고 싶었으나 차마 다가갈 수는 없었다. 막동은 살며시 일어나 남순을 포근히 감싸안으며 수염으로 남순의 어깨며 목을 가볍게 문질렀다. 그녀는 그대로 안겨있었다. 거칠어진 막동의 숨소리에 몸이 달아오르며 은근히 그에게 몸을 맡기고 싶었다. 놀랐지요. 놀랐지요. 괜찮아요. 우리는 둘도 없는 형제요. 오직 했으면 이렇게 허것소? 그 친구가 서정댁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동안 괴로워하며 죄를 지었다고 눈물로 하소연을 휘었어요. 조금도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있어요. 그의 달콤한 귀속말과 얕은 술냄새가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다. 막동은 그녀를 살며시 보듬어 침대에 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몸을 내맡겼다. 몸은 화라산처럼 달아올랐다. 막동은 다시 일어나 소등을 하고 남순의 팔베개를 했다. 그녀의 머리의 향긋한 비누냄새가 막동의 가슴에 불을 질렀다. 이튿날 아침 그들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도 숙양제 구경을 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는 차 속에서도 별 말이 없었다. 남순은 집에 돌아왔어도 귀남의 얼굴을 바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아내의 심정을 짐작하고 있는 귀남도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다. 그날 밤 귀남은 아내를 안아주며 괜찮여 괜찮여 내가 그동안 못할 일 했음께 날 용서해 주어 하고 달래 주었다. 한 여자를 데려다가 밥만 먹여준다고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귀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초적인 욕망조차 채워주지 못하는 무능과 무기력을 얻을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라도 해주는 것이 그나마 그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귀남은 이 일을 더 이상 달리 생각하지 않기로 다짐했다. 남순은 남편의 포근한 위로와 이해심에 오히려 자신에 대한 경멸과 죄책감이 커져만 갔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결국 순간의 욕망에 빠졌던 자신이 아니었는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 막동과의 전날 밤 환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귀남은 사랑하는 아내를 자기로부터 그렇게나마 해방시켜주고 싶었다. 여보 내 사랑하는 거 알제? 또 당신도 날 사랑하제?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이 당신은 날 사랑하지 안 하는 거요? 귀남은 그녀의 몸을 바싹 끌어안으며 다그치듯 물었다. 아 왜 사랑을 아니어요? 사랑은 께 죄를 지은 것이지 난 죽이려니요. 당신이 날 내쳐 주어요. 어디 가서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녀의 흐느낌이 귀남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렇게 생각 하지마. 다 내가 헌일인데. 당신이 뭔 잘못이요?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알겠지? 귀남은 최순의 말로 아내를 달래 주었다. 그러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맡겨 방치하고 싶지는 않았다. 오직 부모님에게 손자 하나 안겨주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단 한 번에 일이 성사되었으면 했지만 인간사 마음먹은 대로 되는 일은 없었다. 어차피 한 번 시작한 일 끝장을 봐야지 임신이 될 때까지 알아서 막동을 만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그녀에게 날개를 달아주어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막동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할 생각이었다. 그들의 만남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농촌의 작은 마을에서는 누가 방귀만 뀌어도 소문이 도는 터에 외간 남녀가 사람의 눈을 피해 만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그들은 오일 장라를 이용해 장에 간다는 핑계로 서로 시간을 맞추어 나갔다. 남순이 오전 이른 시간에 나가면 막동은 점심때쯤에서 나가고 막동이 일찍 나가면 그녀는 늦게 나가 장마당에서 만나 남의 눈에 뛰지 않도록 한적한 시장 뒷골목에서 만났다. 오래 기다렸어요? 늦게 나온 막동이 그녀에게 물었다. 아니요 일찍 왔어도 장구경 하고 살 것도 있어 돌아다니다. 조금 전에 왔어요. 그그 알지요 장미여관 내가 먼저 갈게 뒤따라 와요. 장미여관 까지는 시장에서 이 길로쯤 떨어진 곳에 있었다. 예 제가 알아서 갈게요. 하면서 남수는 머뭇 머뭇 거리다 다시 시장으로 들어가 이곳 저곳을 구경한 후 맥주 두 병과 간단한 마른 안주를 사가지고 천천히 장미여관으로 향했다. 여관에 먼저 도착한 막동은 목욕을 하고 속옷 바람으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8월 하순으로 처서가 지났지만 너뜨위는 산복 그대로였다. 그녀는 땀을 흘리며 막동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어서 와요. 곧 바로 따라왔네. 더우니까 어서 씻어요. 하면서 부드러운 낯빛으로 그녀를 반겼다. 그녀는 말없이 사가지고 간 술과 안주를 탁자 옆에 내려놓고 욕실로 들어가 간단히 샤워를 했다. 땀을 흘리고 온 틀아 무척 시원했다. 샤워를 끝내고 존신이 그대로 드러난 큰 거울 앞에서 물기를 닦았다.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몸매는 유부녀라고 하기엔 아직 탄력 있는 몸매가 이슬 머금은 싱싱한 풀립 같은 젊은 여인 이었다. 보통 여인 같으면 출산으로 뱃살이 트고 늘어졌을 텐데 그녀는 천염없이 그대로 였다. 어쩌다 이런 곳에 서 있는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그녀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한 남자를 섬겨야 하는 여자가 외관 남자 품에 안겨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가여웠다. 막둥은 막둥은 음식을 차려놓고 기다리듯 침만 삼키며 앉아 있었다. 거기 맥주 한 병 가져왔어요. 한 잔 잡수시지 그래요?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다. 아 그랬어요? 어서 와요. 함께 합시다. 마음속으로는 소조한 막둥은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앉아 있었다. 얇은 속옷 속에 살짝 숨겨져 하늘 그리는 그녀의 몸매에 막둥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검정 비닐봉투를 그의 앞에 놓고 문갑에서 병따기를 찾아 맥주병을 열었다. 거품이 솟아오른 맥주를 유리컵에 따라 막둥에게 권했다. 막둥은 그녀에게서 병을 빼앗듯 받아 그녀의 잔에 맥주를 따라 채웠다. 막둥이 술잔을 들고 건배하며 그녀의 술잔에 살짝 부딪힌 후 목마른 솜을 마시듯 단숨에 잔을 비워 마셨다. 한 잔 더 하세요. 남순은 그의 빈잔에 술을 따랐다. 막둥은 거품 남은 술을 마저 마셨다. 끄나해진 술기운으로 먼저 서스럼없이 막둥은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도 말없이 그의 품에 포근히 안겼다. 그가 그녀를 안은 채 침실로 가서 눕혔다. 숨을 내쉬면서 막둥이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는데 그녀는 어색한 분위기에 눈을 뜰 수 없었다. 말없이 여관을 나온 그들은 각사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만남이 그날로서 석 달이 다 되었다. 그날이 마지막이었다. 그 후 그녀는 임신을 했다. 귀남은 그제야 아내를 되찾은 듯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시부모도 임신 사실을 알고 세상을 얻은 듯 좋아했다. 남순을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돌보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도 지루한 기다림이었다. 어느덧 만삭이 된 남순은 출산 준비를 했다. 심한 진통이 시작되면서 안방을 산실로 정하고 시어머니의 조력을 받으며 참기 어려운 만산의 진통을 이겨내고 있었다. 3일이 넘는 진통 끝에 귀여운 옥동사를 출산했다. 자식 귀한 집 출산이어서 온 마을에 소문이 퍼져 여기저기서 속은 그렸다. 이것이 불행의 씨앗은 아닐까. 희비가 엇갈리면서 언제부터인가 귀남은 입에 수를 대기 시작했다. 들어왔어. 끊어씌. 끊어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